자 양팔 벌려서 뒤에 손잡이 꽉들 잡고 이용하시면 되겠네 어머님 괜찮으시겠죠? 오늘 입고 온 스타일이식 승마 신발에다가 모여서 순임복 아니에요 저거? 절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윤재 살아있었니? 살아있었니? 이야 진짜 어렸을 때 형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버님 누구누구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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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분들이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영종사진이 될 것 같으니까 찍으세요 가는 길 웃으면서 가야죠 그쵸? 아버님 계속 근데 거기 서 있으면 저희 센서가 있어갖고 기계가 안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버님이 영종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이제 실행하러 갑시다 이제 실행하러 갑시다 야 이 누님들 힘을 왜 이렇게 쓰이고 새벽에 박스를 지우시나 이거 야 쉬는 분은 야 이거 받고 터지겠다 터져 야 친구 옷을 왜 벗겨야? 야 그러지마 가뜩이나 쌍수 망했는데 그러지마 야 친구 가뜩이나 눈도 닭똥 좀 만들어놨는데 의사 넣는 김에 야 그거 잘못 시술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쌍수가 아니라 눈에다 보톡스를 넣은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 얼마 주고 있어 어 세 번째 받은 거야 이렇게? 어 네 어 백만원 주고 있어? 한쪽 눈당 오십만원이야? 우와 의사 선생님이 거의 날날이네 그냥 돌팔이네 날로 먹었네 야 저 정도로 하고 백만원 받으면 나도 하겠다 야 야 오빠한테 받아 오빠 팔십만원 해줄게 야 어때 왜왜왜 야 저 정도면 그냥 눈 그냥 꿀밤으로 눈가를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그 정도로 부어 올라 왜왜왜 아니야 잘 된 거 같아 너 약간 밤에 보면 수리부엉이 닮았어 눈 그렇게 부어갖고 이게 뭔 얘기해 야 야 친구야 야 친구야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샵 내 친구 부엉이 나행성 샵 샵 닭똥즙같은 눈가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긴 아버님하고 따님인가 보네 어휴 딸 딸 어휴 땅에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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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그치 야 얼마나 맛있어 야 청바지에다가 야 딱 박스트야 티셔츠에 딱 아버지 정장 신발 딱 얼마나 멋있어 이게 패션이지 그치 이야 멋있어 멋있어 우와 오 뛰는 것도 봐봐 멋있어 오 오 원 스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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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어 오 진질도 앞머리 없으니까 못생겼는데 으아 우리 이쪽도 만나봅시다 우리 영종파진을 찍은 두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출입문 쪽에 있는 두 분은 어디요 어디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아 중국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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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언제부터 글로벌 디스코 팡팡이 됐냐 이거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그럼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냥 아휴 조금 알 줄 알아요 오늘 죽었다 그냥 죽여만 있어 야 조심해라 야 야 손님이 아니라 대물이 간다 야 신경 쓰지 마세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높을 꼬의 아들 자 으 꼬자다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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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봐 걷는 것도 여성스러워졌어 오 아버지 정장 양말에 오 여성스러워 오 멋있어 멋있어 오오 야 축하드려요 다시 새 인생을 사시게 되셨어 트레이트 포터님 야 야 야 야 야 왜 사람들 놀래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하냐 멋있게 멋있게 왜 없어서 그래? 야 너네 왜 좋아해 야 야 야 앞에 들고 있네 너 왜 좋아해 너 왜 좋아해 너 왜 좋아해 너 그 오빠 거기보고 왜 너 이 자식 야 그 오빠가 아무리 콧몰래여도 그렇지 너 너 큰일나 너도 옆에 애처럼 눈 다 똥집 떼고 싶어 큰일난다 그냥 아이씨 15분 얘기해 저 노란 색깔 이정력 특이한 애한테 눈 한 대만 때려달라 그러면 돼 여기는 옆에 아들이시고 옆에 딸이신거죠 아버님 아들 아들 아 거기만 딸이에요? 우리 옆에는요 모르는 애에요 사회생활 졸라 잘한다 너도 중국사람이니? 아하 아니야 아니야 넌 누구랑 탔어? 혼자 야 그래도 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설에 놀러 온 거 같아 사회생활 졸라 잘하네 형이 얘기하네 눈은 좀 떠주면 안 되니 눈 떠 눈 눈 떠 눈 뜬 거야? 아빠가 김재동은 아니지 하하하하 민재야 그 옆에 인사해 래퍼 스윙스 씨야 조심해 이따 너한테 가면 야야 조아님 너 왜 좋아해 왜 그 오빠가 아까 돈까스 먹으러 가자 그랬어? 래퍼 스윙스 씨야 이거를 이쪽에 야야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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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거 거기서 묶지 말고 인마 야 너도 근데 약간 보면 볼수록 되게 영화배우 닮았다 야 방금 신발감 묶은 해도 되게 영화배우 닮지 않았냐고 혹성탈출이 시저라고 알아? 아임 시젤 이야 멋있어 영화배우 같아 저기요 저기요 눈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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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화장실 아닌데 눈이 이리 들어오세요 화장실 아니에요 아니요 이 침묵말로 화장실이 뭐야 이거 워다 똥 싸이 뭐 이런거야? 뭐야 이게 뭐라 얘기해야 되는거야 이거? 괜찮아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다치셨는데 야 얘는 머리가 저게 뭐니 저게 야 무슨 실험하다 머리 다 태웠니? 야 폭탄 맞았어? 야 얼굴 봐봐 야 얼굴도 폭탄이네 야 북한에 핵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네가 있는거야? 야 생긴거 봐봐 너도 야 너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닮았다 야 마이콜이라고 알아? 아기공룡 둘리에 오 마이콜을 뭐해? 오 마이콜 섰어? 와 섰어 야 우리 엄마가 아무데데도 쓰면 안 돼 앉아 옳지 어디서 이놈의 자식이 조심해라 맞은편에 시저가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 너한테 다가가서 머리 골라줄 수도 있어 머리 판거 다 골라주면 너 큰일나 앞머리 다 없어져 자 빠르게 한 번 더 와봅시다 혹시나 다가가 힘들면요 옆에 지금 얼굴봇에 힘이 날겁니다 콕 총 다가가 공격 최대한 모두 공격 잘 아 연주로 날아가라 내끼는 이쪽입니다 여자가 치마를 입고 저렇게 타던데 왜 이렇게 설레지가 않냐 뒷에만 보면 미스 코리아인데 얼굴이 미스터 코리아니 안녕하세요 미스터 코리아에요 저기요 친구분들 외로우시다고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 안돼요 너 뭐하니 가운데서 뭐 뭐 뭐 어디 갈려 어디 뭐야 맨발의 기본이야? 뭐 아이언맨이야 이번에? 뭐야 우 뭐 이런거야? 뭐야 틱톡 찍는거야? 자 멋진 여자 멋있게 한번 날고 갑시다 가시다 미스터 코리아 자 멋진 여자 날아옵니다 자 날입니다 멋있게 원 투 뭐야 뭐야니? 뭐야 왜 자폭을 해? 뭐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절한거야?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친구가 동네 개 끌듯이 내려오네 그냥 괜찮아? 괜찮아? 아니 너 말고 우리 바다 괜찮냐고 야 얼마나 세게 넘어진거야 우리 바다 무너지겠다 무너져 임마 어? 닭똥치 뭐해 또래오래 배달 가는거야? 뭐해 치와마야? 산책나왔니 치와마 싫어 싫어 안갈거야 치와마 치와마 들어가 유유여 자기왜와 니콘틴이 당겨? Enter 왜 왜왜? 어이 beasts roid 이쁘iana 왠 dem 000 왠 사라 왠 왠 왠 야 그래도 시저보다 낫잖아 왜 서로 싫어해 그럼 옆에 미스터 코리아 할래? 아 그런 듯이 형? 야 어디 가 너 스윙스한테 돈가스 얻어먹으러 가지 너 스윙스한테 돈가스 얻어먹으러 가는 거지 조심해요 왕 돈가스 아니면 안 먹어요 아 모자 왜 쓰고 계신 거야 모자 앞에 보고 타요 앞에 보고 잘생겼네 애들 표정도 봐 잘생겼네 이렇게 표정이 다 굳네 스윙스 혼자 오셨어요? 혼자 왔어요? 그럼 이제 둘이 왔어요? 누구요? 말을 해요 말을 동생이요 원래 말 그렇게 해요? 동생이랑 같이 안다고 무섭대요?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이번엔 이쪽 시저 나왔다 드디어 동료를 구하러 왔다 오 두 발로 오리 이좋보에 뭐야 아크로마틱이야? 야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오 야 뭐야 뭐야 돈베기바베키야 뭐야 자유 여러분 와이리베 미친놈이에요 왜왜왜왜왜 사람들이 다 너만 보고 있어 지금 지금 그래야야야 옆에 친구처럼 남편이 다 얼마나 잘 타니 여긴 혼자 온 남학생이에요 사회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어요 중국군들 힘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중국말이 없네 저분들 앞에서 틱톡을 찍어야 된다 이거 야 원래 틱톡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? 그렇지 너네도 이제 중국 가야 돼 그렇지? 저 시저 내가 틱톡에서 봤거든 원숭이도 손가락 댄스 주던데 하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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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한테 백바지까지 바지를 먹었어 야 뭐야 두두김밥이야 뭐야 저기 형 뭐야 어깨깡팬들 이씨 야 나와봐 이씨 하늘봐 이씨 죽여요 야 일로와봐 야 라떼는 말이야 야 이소 야 김가람도 뭐해 일 안 했더니 이것들이 야 스윙스도 이제 저기요 들어가세요 뭐야 오빠 차 이번에 내려요 뭐야 자 우리 빠르게 갔다가 우리 중국군들도 힘드신 거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갔다가 야 얘들아 근데 저 스윙스 오빠한테 냄새 나니? 뒤에 아무도 없네 갑자기 돈가스가 품절됐대 자 빠르게 한 번 더 가는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손가락 가만히 있어라 중국 관계자일 수도 있다 자 갑시다 조금 더 화끈하게 야 웃지마 야 노래방 안가도 되고 좋네 정답 정답 나라는 생돈가스 자 여기서 약속대로 잠깐만 뒤에 손잡이 놓고 쉬었다 갑시다 뒤에 손잡이 놓고요 옷 정리 머리 정리 신발 정리 옆에 친구 얼굴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